우연히 지금 이런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? 지금 사람 막 다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막 다치고 막 사람들 막 끌어내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까 그 다른 시민 어디 국회의원은 아예 끌려가서 옷도 다 찢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우연히 근데 혼자 다니셨어요? 아 진짜요? 아 예예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? 재증 좀 해주세요 재증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뭐 하는 거예요? 밀지 마요 왜 밀어?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하지 말라니까 여기로 오세요 괜찮으세요?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괜찮으세요? 자 뜯을 매우 인도 쪽에서 바깥으로 보내 가까맣감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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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하지마! 야, 신발급금! 진짜, 왜 밀어, 왜 밀어! 야, 진짜 국회의원한테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아 이거 이거 주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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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 가방 주인 가방 주인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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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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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찢어졌어 옷도 다 찢어졌어 다시 옷 갈수록 Manufacturing 정보가 더 찢어졌어 자아길 구독게 해주세요 몸통에 안 끝났어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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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의 자녁을 차려 갑옷 가방이에 있으신 거 우연히 지금 이런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? 지금 막 다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막 다치고 막 사람들 막 끌어내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아까 그 다른 시민 어디 국회의원은 아예 끌려가서 옷도 다 찢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우연히 근데 혼자 다녔어요? 안 있어요 아 예예 그래도 좀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